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이행캐스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주는 꼭 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바로 타다 이야기인데요. 타다를 둘러싼 재판이 4년여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대법 판결이 있었죠.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타다는 서비스명이고 타다를 운영하는 회사는 VCNC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당할 당시에 VCNC의 대주주가 소카라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4년 전에 소송이 제기될 때 당시 타다의 대주주인 소카의 대표이사 이재용 씨. 이분 다음 창업자잖아요. 다들 아시죠? 그리고 타다의 창업자이자 대표였던 박재욱 대표이사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발이 됐었고 검찰이 이제 이 고발된 사안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하면서 소송이 진행된 거죠. 이게 4년을 끌었고요. 순서대로 보면 2019년도 2월에 서울 개인택시 조합의 검찰 고발이 있었고요. 그해 10월에 검찰이 이제 불구속 기소로 두 대표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불구속 기소를 했고 2020년도 2월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진행되면서 검찰이 여기에 항소하면서 2022년 9월에 2심도 무죄 판결이 나왔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난주에 대법원 무죄 판결까지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해외여행을 가면 우버 같은 승차 공유 플랫폼이 좀 많이 상용화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타다가 무죄가 나왔으니까 결국 우리나라도 좀 우버 같은 서비스가 다시 등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안타깝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우버로 대표되는 이른바 승차 공유 서비스는 법적으로 안 됩니다.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자동차를 기반으로 플랫폼과 이렇게 결합된 서비스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부르다 보니까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모빌리티 서비스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해외 가면 많이 쓴다는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죠. 이거는 승차 공유 서비스라고 하는데 내가 소유한 개인 차를 마치 택시처럼 활용케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당연히 운전도 차량 소유주가 합니다. 차를 놀리면 뭐하냐? 노는 시간에 운전하면서 돈도 벌어야지 이런 개념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불법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앞서 언급된 쏘카 같은 카쉐어링이라고 불리는 서비스예요. 일종의 진보된 렌터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를 빌려주고 운전은 렌트하는 사람이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렌터카랑 뭐가 다르냐? 일일 단위로 렌터카는 보통 빌려주죠. 그리고 정해진 곳 렌터카 회사나 차들이 모여 있는 곳 가서 저희가 차를 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쉐어링 같은 경우에는 도심 여러 곳에 차들을 막 갖다 놓습니다. 이른바 카쉐어링 존이라는 곳에 그래서 아파트 단지도 있고 도심 주요 빌딩에도 있고 공원 주차장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차를 쉽게 빌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서비스 따릉이랑 좀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겠죠? 그렇죠. 그거는 자전거로 하는 거고 이건 차량을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매우 비슷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앞서 렌터카는 하루 단위로 이렇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카쉐어링은 10분 단위 최소 10분 단위로 이 차를 빌려 쓸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으로 쉽게 찾고요. 그런 서비스가 이제 카쉐어링이라고 보면 되고 아까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택시와 승객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 그러니까 이거는 콜택시와 플랫폼이 결합한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카카오티가 가장 대표되는 서비스죠. 이건 워낙 많이 사용대로 하시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버가 그럼 이번 타다의 최종 무죄 판결로 우리나라의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나?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나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아니다. 우리나라는 여객운송사업자 자격을 따야만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타다는 도대체 뭐가 무죄라는 건가요? 이 타다라는 서비스가 사실은 굉장히 약간 희한한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우버의 모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살 수 있는 우버와 같은 모델은 어떤 게 있을까를 고민한 게 타다를 운영했던 회사거든요. 내 차를 가지고 손님을 태우고 돈 버는 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차가 아니면 되겠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렌터카를 떠올렸을 테고 그럼 운전은 누가 하나? 이것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자. 그래서 대리기사를 결합한 모델이죠.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이걸 IT 기술을 통해서 플랫폼 안에서 매칭시켜서 해결해낸 게 바로 타다의 경쟁력이었던 거고요. 불법 이슈를 피하기 위해서 차량도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택했습니다. 여객운송사업자법에 보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거나 11인승 이상의 승합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 그리고 돈을 받는 행위들을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타다가 활동을 했었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택시업계에서는 이게 사실상 라이센스 없이 타다가 불법으로 택시 영업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11인승 이상 승합차에 대해서 이런 예외를 준 법 취지가 관광객들을 위해서 만든 거지. 이게 이런 불법 영업을 하라고 만든 게 아니다. 그러니까 법 취지에 벗어난 거니까 금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택시업계가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때를 기억하시겠지만 택시기사분들이 대규모 시위도 많이 하셨고 안타깝게도 기사분 한 분이 분신해서 사망하는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국회에서 이른바 타다금지법이라는 게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예외조항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관광 목적 그리고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이어야만 운전자 알선 차량 대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못 박아버리니까 사실상 기존에 타다가 했던 서비스. 그걸 타다 베이직 서비스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원천 차단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것은 당시에 타다가 했던 타다 베이직이라는 서비스는 당시 법 테두리 안에서 불법은 아니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실상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이번에 무죄를 받았지만 지금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좀 주변에 돌아다니면 이렇게 타다 이렇게 써있는 차량들 꽤 많이 봤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소비자들은 이제 큰 브랜드만 보시니까 타다 다시 서비스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직 서비스는 안 됩니다. 지금 타다가 처음에 했던 차도 렌터카하고 대리기사를 결합한 모델은 지금 못 타고요. 이거 하면 불법이니까요. 타다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타다 라이트, 타다 플러스, 타다 프라이빗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법적 분쟁이 계속 진행되니까 본인들도 뭔가 원천 차단된 비즈니스 외에 다른 것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되는데 초기에 그러니까 타다는 전부 승합차 카니발로 했었잖아요. 아까 11인승? 법적으로 약간 예외 조항이 있는 부분을 끌어다가 한 거였는데 그래서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택시 사업자와 손을 잡고 하는 것. 이게 라이트. 그러니까 이게 거의 카카오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종의 모범 택시 같은 모델이 타다 플러스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차량과 기사를 모두 빌려 일정 시간 이상 사용하는 프라이빗 서비스 이거는 타다의 프라이빗 이렇게 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모빌리티라고 하는 이 서비스는 카카오티, 타다, 마카롱 택시 등 요즘 돌아다니는 택시에 붙어있는 이 브랜드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택시라는 사업 모델 안에서 편리성 정도만 해결하는 정도의 서비스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이어진 법적 분쟁에서 이겼는데 결국 얻은 건 없다. 좀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타다 직원들이 4년 동안의 절반 이상 떠나갔고요. 회사도 팔렸어요. 대주주는 소카에서 토스 운영사, 인터넷 은행 하는 토스 운영사인 비바 리퍼블리카로 회사가 대주주가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들이 꽤 있습니다. 타다가 초기에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을까 소비자들에게 이 부분을 저는 좀 보고 싶은데 실제로 타다는 일반 택시보다 요금은 비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타다를 택했을까 단순히 카니발이라는 큰 차량 때문에 쾌적함? 이런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핵심은 두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소비자 쪽에서 택시 서비스에 대한 고민, 불만 이게 하나 있고요. 해결해 준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기사분들이 택시를 운행하시면서 불만이었던 거 하나씩을 해결해 준 거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소비자 쪽은 요금은 조금 비싸지만 콜 거부가 전혀 없다. 부르면 무조건 온다. 이게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기사분들 쪽에서는 이 타다가 타다 베이직을 할 때 시간제 급여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에 4번을 뛰든 한 번을 뛰든 똑같은 돈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요금은 올라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는다라고 불만을 갖고 있는 택시 요금이 올라도 소비자들 그리고 요금이 올라도 산악금 등으로 여전히 힘들다는 택시 기사님들의 이 불만을 동시에 해결해 줬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을 혁신하려는 노력이 결국에는 시장에서 먹혔다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비단 타다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영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업계, 법조계, 의료계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들어오면 생존과 이권을 놓고 치열한 대치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는 결국엔 소비자들은 논의해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죠. 혁신은 죄가 없다 이렇게 외친 이재용 전 대표의 말을 좀 곱씹어부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bts 소속사인 하이브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뉴스입니다. 종종 이런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강력 처벌해야 된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항상 유혹 속에 살자는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성의 끈을 딱 잡고 이 유혹을 뿌리치게 되는데 이성의 끈을 더 든든하게 해주는 게 유혹의 보상보다 나중에 처벌이 훨씬 강력하면 이 이성의 끈을 절대 안 두고 꽉 잡거든요. 정말 이거 잘못 유혹에 빠졌다가는 패가 망신한다는 걸 보여줘야 이런 일들이 앞으로 안 나타난다는 거죠. 아무튼 BTS 멤버들이 지난해 6월에 유튜브로 완전체로서의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소식이 나가면서 BTS 소속사인 하이브의 주가가 당시에 25%가량 폭락했어요. 그런데 이걸 미리 알고 있던 소속사 직원 3명이 이 소식이 나가기 전에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서둘러 매도해서 사실상 피해를 줄였다라는 것이죠. 2억 원 이상의 피해를 줄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좀 기억이 나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회사가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고 유튜브로 알렸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크게 떨어져서 말들이 좀 많았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상품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그런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BTS 같은 가수들이 주력 상품이거든요. 그렇죠. 상장된 회사들은 회사의 주요 경영사안이나 특히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저희가 공시 그리고 의무로 알려야 되면 의무공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의무라는 건 지키지 않으면 그의 상응하는 페널티가 있다라는 얘기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공시위반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브는 이때 공시의무를 위반한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조사들로 생각하면 주요 제품의 생산 중단 또는 제조라인의 가동 중지, 일시정지 이런 것들 의무공시에 해당합니다. 물론 매출 등에 일정액 이상의 영향을 미칠 때 의무공시하도록 되어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하이브는 BTS가 사실상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조업으로 치면 주요 상품의 생산 중지, 잠정 생산 라인 가동 중지 같은 조치란 말이죠. 이게 그런 주요 공시사항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유튜브에 올리는 건 회사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더구나 이게 미리 찍어놓은 영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내부에서는 알 만큼 알았던 거고 그것도 며칠 있다가 편집까지 해서 올렸으니까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회사가 도리어 시간을 벌어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 이런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보여준 사례여서 앞으로 이 공시 문제라든지 내부 통제에 대한 분명한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작년 6월에 있었던 일인데 1년이 지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너무 시간이 늦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자본시장 안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가 좀 상당히 더딥니다.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밀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더구나 누군가 고발을 했을 때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이걸 조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까 발생한 시점보다 1년, 1년도 아니고 2, 3년 뒤에 이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내부자 정보도 문제지만 실제 주가 조작이나 이런 사례들이 일어나고 나면 이미 사건은 다 종결되고 세력들은 돈을 다 벌고 나간 이후에 2년, 3년 뒤에서야 처벌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인은 다 바뀌고 난 다음에 이 회사가 이러이러한 주가 조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회사를 좀 건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새 경영진들이 그걸 뒤집어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비판을 받는 경우가.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도 있지만 사실 이게 좀 빨리 조사하는 제도인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늦다는 느낌이 있어서 최근에 8개 중견기업 무더기 하한가가고 주가 조작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자본시장 조사가 빨리 이루어지고 처벌할 사람들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죠. 그런데 저 이것도 좀 물어보고 싶은 게요. 하이브 미국 법인 대표가 지난 2일 약 185억 원의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대량 매도했는지도 좀 궁금하고 이런 이슈들이 좀 하이브 주가를 더 흔드는 모습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은 개인이 주식을 사고 팔고는 개인의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판 거 자체만으로는 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대표이사가 지분을 판다는 행위가 그 회사에 대한 장례성 이런 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대표이사들은 그렇게 지분을 많이 팔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미국 법인 대표이기 때문에 회사의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뭔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차익실현 차원에서 지분을 팔 수도 있는 내용이죠. 다만 이게 전해지면 주가에는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이슈들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주말에 만나는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